정부가 앞으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와 여러 연구자가 경쟁하는 R&D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홍남기 1차관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8년도 정부 연구개발 투자 방향 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사업 예산이 올해 1조 2,600억 원에서 내년에는 1조 5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같은 주제에 대해 많은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연구를 계속할지 결정하는 경쟁형 R&D 사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운영위에서는 미래부와 산자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한 2017년 나노기술발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나노기술분야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에 5,141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